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권으로 분류되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오전 10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김용전 부원장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과거에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한 바가 있었죠. 분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김용전 대변인, 전 대변인은 사실 지역에서 무슨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출을 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유용하다. 쓸데가 많다.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 이렇게 얘기했던 최측권 김용전 부원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된 건데요. 혐의는 이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8억 4,700만 원을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쓴 것 아니냐. 이런 혐의의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용전 부원장 측은 그동안 이 대선 경선 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네요. 그 목소리도 잠깐 듣고 가시겠습니다.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있다. 중차대한 대선에서 정치 자금을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으며 8억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의 진술 외에 어떤 증거도 없다. 이런 가운데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 보도입니까? 한겨레 보도입니다. 이른바 이런 거예요.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 쓴 자필 메모인데 이게 검찰이 재판부에 오늘 재판이잖아요. 제출을 했답니다. 그런데 남욱 측근이 쓴 이 메모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리 리스트 골프. 그리고 노란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던 거죠. 4-25일, 5-31, 5 이런 식. 그런데 저게 뭘 의미하는 건가?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4-25일 같은 경우는 4월 25일 날 1억 원을 줬다. 5월 31일 날 5억을 줬다. 6월에 1억 줬다. 8월 2일에 1억 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남욱을 통해서 정민용을 통해서 유동규를 통해서 김용에게 8억 4,700만 원이 건네진 것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 리 리스트 골프? 골프는 뭐야? 남욱 변호사 측이 말하길 골프 리스트처럼 보이려고 위장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넘겨보죠. 자금의 조성 경위로 보이는 흔적도 메모에 담겼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메모에. 신 4-35-0, 5천, 1천, 4천, 1만, 5천 이렇게요. 그런데 저게 공사비를 부풀린 업계약을 통해서 신모 건설 등으로부터 4,350만 원 등 2억 9,430만 원을 조성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뭐 이런 얘기죠. 4,350만 원은 4,350만 원, 5천은 5천만 원 이런 식인 겁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메모 내용만 봤을 때는 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데요. 오늘 재판부에서 저 메모를 좀 어떻게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증거로 편철됐다는 사실이 새로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검찰은 이 메모를 확보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증거물 중에 이런 메모, 장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증명력이 높다고 봅니다. 이걸 손으로 실제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남욱 변호사가 이게 내가 작성한 것이 맞다. 그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금액을 건네주기 위해서 내가 이 부분을 남긴 거고 골프라고 굳이 쓴 것은 이게 올려받을까 봐. 위장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그 돈의 흐름이 훨씬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1억 원이라는 돈, 총 8억 원 정도가 메모에 적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냈는지, 지금 남욱 변호사에 따르면 본인의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 씨한테 넘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소 사실의 핵심인 유동규로부터 김용에게 건네갔다는 이 8억 원의 실체가 과연 맞는지를 추가로 검찰이 입증해야 될 텐데 이 메모만으로는 더 플러스 알파의 수사가 더해져야 공소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애랑 의원님, 저 메모 같은 경우는 남욱 측근이 작성했다는 거고 아까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메모라는 것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 메모의 내용이 사실이거나 팩트에 기반한 것이거나 아니면 남욱 측근이라는 사람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서 저렇게 4-25일 이런 식으로 적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느 쪽일까요? 김연아 의원님? 그런데 이제 저게 교묘하게 숫자가 8억이 대충 맞다는 것과 대선 경선 시기하고 비슷하게 맞는다는 거죠. 누가 정말 악의적으로 이재명 대표나 김영전 부원장에게 혐의를 씌우려고 했다는 건데 저는 그런 걸로 치기에는 저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진술이 굉장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검찰에서 규명할 일이지만 아까 장 변호사님 얘기하시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 유동규한테까지 돈이 흘러간 건 증거가, 메모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유동규에서 김영 부원장에게 갔겠느냐 혹은 배달 사고가 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논리를 틀어 가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번 재판에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분신이라고 이끌어지는 김영전 부원장이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죠. 그러나 이 부인이 재판 끝날 때까지 어떤 다른 추가 증언이나 증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경교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이런 메모라든가 어떤 그런 돈이 흘러간 것에 대한 정황들 그런데 자꾸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누가 정치 자금을 은행 계좌로 넣어주겠습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돈의 흐름을 찾기가 저런 메모나 진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부인하시기에는 저는 조금씩 좀 더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용 전 부원장의 혐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이 기간 동안 8억 4천 7백만 원을 남욱을 통해서 아까 이런 중간 과정을 거쳐서 김용이 받은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그 돈이 쓰여진 것 아니냐 이것과 관련된 재판이 지금 이 시각 현재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итай